자, 안녕하세요 저는 태자첨사공파 27세손 이원입니다. 소집하는 삼척공파 입니다. 약 한달 기간동안 유튜브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총회 전에 영상을 3개 정도 올리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총회 준비로 올리지 못했구요. 총회가 끝나고도 여러가지 일들이 있어서 올리지 못했습니다. 종토 매각 총회에서 다행히도 매각 총회를 부결시켰습니다. 여러분들이 협조로 이룬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총회 대비 과정에서 큰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차후로 다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두 변호사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검토서가 4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어떤 변호사가 했는데 각각 2개씩 2개씩 이렇게 추구 받고 검토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을 한 3번에 걸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계획적인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들어가서 좀 제가 준비를 다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도 좀 양해 말씀드리고 예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관한 두 배너서의 검토서 비교 라는 제목을 말씀드리는데요. 그래서 이 변호사가 복사해서 사용하지 못하게 해서 내용은 알고 종원으로서 그 내용을 읽은 이상 검토하게 되고요. 검토서가 종원들에게 크게 영향을 끼치는 사항이라 그 검토서를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하지 않겠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비교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내용에 대해서 논박할 것은 논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종중과 세연시시 신탁사의 각각 기본적인 입장을 한번 정리를 해 보면은 제일 처음에 종중은 골프장 부지를 제공하고 33년간 년 임대로 3년은 1억 5천 이고요. 30년간 년 임대로 3억 5천만 원을 임대로 받기로 하고 토지만 임대로 임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중 토지를 근거로 담보보증을 약 500억을 쓰게 되고요. 중공 후에는 골프장이 중공 후에는 종중으로 명의 이전하기로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종중 입장에서 기본이고요. 서리시시였는데 앞으로는 세연시시라고 이름을 부르고요. 세연시시는 골프장을 개발하여 영업이익을 얻기 위한 업자 임차인입니다. 그래서 세연시시는 원래는 골프장을 자비로 시설하여 30년간 영업해서 돈 벌어 먹고 임대 기간이 끝나면 시설물 일체는 그대로 두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 기간이 끝나면 시설물 일체는 종중에 무상 기숙하기로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반적인 개념인데 세연시시가 돈이 없어서 종중 토지를 담보로 500억을 대출을 받아서 골프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종중에서 담보보증을 써준 것입니다. 담보보증을 써주기 때문에 전문적인 용어로 물상보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연시시 입장은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신탁회사, KB부동산신탁회사는 관리형 토지신탁입니다. 그래서 관리형 토지신탁의 같은 경우에는 개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하고 신탁사가 토지 및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골프장을 개발하는데 시공사 계약이나 모든 계약 또 자금관리 등 개발 관리 감독하는 것이 신탁사의 의무입니다. 이것이 신탁사의 어떤 기본적인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이렇게 하여 세연의 입장에서는 골프장 시설물 일체를 사용수익 기부자산이라고 합니다. 33년간 사용수익을 얻기 위해서 종중에 기부하는 자산이다. 이렇게 감사 보고서에 이런 전문 용어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중은 33년 임대료를 받기 위해 골프장 부지를 임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연시시가 돈이 없어서 종중의 토지를 담보로 5배억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사정을 해서 PF대출과 함께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종중에서 담보보증을 써준 것입니다. 그래서 종중에서 담보대출이 가능하라도 담보보증을 쓴 것이니까 이 종중은 물상보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연시시는 종중이 담보보증을 써준 것을 근거로 하여 담보대출을 받았고요. 세연시시는 담보대출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이렇게 세연시시에서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연시시가 채무자이고 그 다음에 대주단들은 채권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대출약정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잠깐 얘기해 보면은요. 대출약정서가 표지가 네 이렇게 서리시시 대중재 골프장 신축사업 관련 대출약정서입니다. 처음에는 450억인데 지금은 480억으로 늘렸고요. 그래서 주식의 서리시시가 차주가 됩니다. 차주가 빌린 사람이 되고 영진종합건설주시가 시공사가 되고요. 그래서 이 대주 선순위 대주들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순위고 그 다음에 연대보증인이 세연개발주식회사가 이 고부장 개발 비용에 대해서 연대보증으로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OK캐피탈이 대리금융기관으로서 이게 대출약정서인데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서리시시가 차주가 빌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서리시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갚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량은 상당히 좀 많은데요. 이것이 내용을 전체를 보면 한 60쪽 됩니다. 한 61쪽까지 되는데 이 내용이 대출약정서입니다. 여기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그래서 결국은 담보들이 원금과 이자는 세연이 갚는 것이다. 세연실시가 채무자이고 대주단들이 채권자들이다. 이렇고요. 그런데 여기서 세연실시는 종중 토지를 근거로 담보보증 500억을 대출을 받다가 골프장을 개발하면 우리는 결국 종중 토지를 근거로 해서 담보보증을 했기 때문에 세연실시가 중간에서 벅티를 하거나 부도가 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위험방지를 위해서 종중으로 명의이전을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종중으로 명의이전을 하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만약 종중으로 명의이전을 하지 않고 30년간 지상권을 세연실시가 가지게 되면 지상시설물을 담보를 받아 이용하거나 또는 세연실시가 부도가 나거나 또 남에게 매도하나 등 어떤 변동이 일어나면 500억 담보보증으로 선 종중은 종토나 골프장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로서 중공이 되면 골프장 전체 소유권을 종중으로 명의해주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BTO 방식이라는 거거든요. BTO 하면 B는 빌드, 건축하고 트랜스퍼 이거는 이전한다는 겁니다. 아퍼레이션 이거는 영업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건설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전을 한다. 이 T가 이런 겁니다. T가 앞에 갔냐 뒤로 가느냐 이거 차이거든요. 그래서 건설하고 난 다음에 개발하고 난 다음에 바로 종중으로 명의이전을 하라는 겁니다. 이 트랜스퍼라기 때문에요. 하라는 것입니다. 당시 그때 BTO 방식을 할 때는 당시 재필요소였거든요. 그런데 자비전에서는 부도 나가 약 2,000억의 빚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한테 종중 500억 담보대출을 받도록 해주고 담보보증을 써주고 하게 되면 종중 토지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BTO 방식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3일 회계 법인에서도 이거는 위험하기 때문에 BTO 방식을 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로서는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종중이 소유권을 이전하여 소유권을 가진다고 해서 이익이 되는 일은 일치 없습니다. 단지 안전장치로서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만약 500억 담보보증이 아니면 꼭 BTO 방식을 취할 필요는 약해질 것입니다. 즉, 자기네 돈으로 시설을 한다면 종중에서 담보보증을 쓰지 않았으니까 꼭 BTO 방식을 고집하지 않아도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안전장치는요. 또 부채도 100억 이상, 세연CC가 부채도 100억 이상 있으면 안 된다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부채가 많으면 부도가 나서 종토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한 과정에서 임대 기간 동안에 모든 세금 일체는 의리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금은 그냥 의리 부담하는 것이다. 종중은 단지 그냥 명의 이전만 할 것 뿐이고 그 외에 모든 세금은 재세공과 의리 부담한다. 이렇게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전체적인 계약 내용을 보면 계약은 합리적으로 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임대료가 지나치게 낮다는 것. 그 다음에 임대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것. 이것이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만약 BOT, BOT라는 것은 지상권을 준다는 거거든요. 건설을 하고 자기가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운영을 하고 난 다음에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트랜스퍼 이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상권을 완전히 가진다는 거거든요. BOT 방식을 하면 지상권에 대한 어떤 시설물의 소유권은 업자인 회사가 가지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그걸 공유해서 담보 배출을 받았는가 남에게 매매한다든가 부다가 나는 등 여러 가지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러면 안 된다 해가지고 BTO 방식을 취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계약서에는 계약과 동시에 토지 및 골프장 시설물 관련 재세 공감은 의리부담한다 하고 이렇게 명확히 적시를 하고 안전을 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제8조에 여러 번 반복해 나오지만 제8조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임대차 기간 동안 임대목적물에 부과되는 임대목적물이라는 것은 말고도 토지 및 골프장 시설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및 골프장 시설물 관련 재세 공감은 의리부담한다 이것이 딱 확실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일체의 모든 세금은 의리부담한다는 것입니다. 즉 BTO 방식으로 해도 세금이 발생하는 모든 세금은 의리부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대출업자 대주단들은 이러한 업자를 극도로 의심하고 경계를 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특히 종중 토지를 개발한다는 업자에 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종중 땅은 눈먼 땅이라고 보는 놈이 임자다 할 정도로 종중 땅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먹티할 염려 때문에 재산 보증을 좀 더 시웁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연 개발이 근질급 보증을 써 있습니다. 그래서 세연은 신탁 회사가 발행한 우수선 수익권 증서를 가지고 대주나로부터 대출을 받아 골프장을 개발하는데 세연이 실질적으로 세연 개발인데요. 세연 개발은 세연CC의 모 회사입니다. 그래서 근질급 보증을 다 써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제가 보여 드리면, 그 근거를 한번 보여 드리면요. 이거를 실질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세연CC 감소 보고서거든요. 특수 관계인데, 이 세연 개발이 지배계 모 회사입니다. 그리고 종속 기업이고, 기타 특수 관계인데, 전부 다 자회사라고 보면 됩니다. 자회사인데, 세연 개발의 지분이 100%, 100% 전부 다예요. 그래서 이건 제1차, 제2차, 3차 이렇게 쭉 나오면서 이정미 대표가 지분이 100%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겁니다. 전부 다 종속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약 한 16개 회사를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어떤 회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지급 보증 및 담보 제공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주단들이, 은행 대주단들이 전부 다 위험하기 때문에 담보 보증을 해라. 그래서 지급 보증을 써라. 이렇게 해서 세연 개발이 전부 다 선 겁니다. 단기말 현재 당사가 특수 관계자를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지급 보증 및 담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 관계자로부터. 그래서 이 보증 제공자, 그러니까 대표이사인 이정미이고 세연 개발 주식 회사가 보증을 쓰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보증 한도가 585억이 되고요. 관련 차익금은 450억이 되는 거고요. 180억, 150억. 이거는 비욘드 서리 제1차 주식 회사가 금융기관이 되는 거고 한국투자금융. 뭐 이런 형태로 이렇게 돼 가지고 이것이 세연 개발이 담보 보증을 이렇게 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금액이 622억이 되죠. 당사는 상기의 차익금과 관련하여 자기가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세연실시가 세연실 주주로부터 당사 발행 주식을 제공받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가 있어서 근질권 보증을 다 썼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위험하면 업자들이 세연실시에게 모든 근질권 보증을 썼기 때문에 책임을 묻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는요. 그래서 채권자는 대주단들이고 은행들이고 채무자는 세연실시가 되는 겁니다. 세연씨는 500억 대출에 대한 원금과 이전을 30년 안분해서 안분을 하여 매년 16.67억씩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 푸도가 나면 첫째 책임은 세연입니다. 세연이고요. 대주단들이 대출 약정서에 세연실시가 대출상금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는 근질권 보증을 썼는데 아까 조금 전에 봤잖아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세연이 푸도가 나서 갚지 못하면 만약에 세연이 전체가 부도가 나서 갚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종중 토지 및 골반 전체가 공매로 들어가는 순서입니다. 종중은 단지 임대로 하나만 바라보고 종중 부재에 대해서 임대하면서 보증을 써줬는 겁니다. 세연이 투자한 시설물에 대해서 종중으로 명의 이전을 하니까 그 시설물의 취득세와 법은세를 종중에서 넣어내라고 급박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시설비에 대해서도 정말 엉터리입니다. 감사 보고서에 넣는 사용 수익 기부 자산이 706억이거든요. 이것이 저는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고 이게 706억입니다. 그런데 종토 매각을 종용하기 위해서 하기 위한 급박으로 사업비를 엄청 불풀려 가지고 골프장 개발 완료 보고서에서는 1,137억이 들어갔다. 또 세연 법률고문이 부동산검토서에 보면 1,196억이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그대로 복사해 놓은 부분인데요. 1,196억 5,900만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요. 제가 조금 자료를 한번 보여 드리면은 첫 부분에 영업권이 137억. 이것도 이제 매년 이렇게 삼각을 시켜 나가는데 삼각 나가서 지금 현재 장보가는 96억으로 되어 있는데 취득원은 137억입니다. 이게 영업권이고요. 그 다음에 사용수익 기부자산이라는 것은 종종에다가 골프장 시설을 해서 그 사용수익을 얻기 위해서 종종에다가 기부한 자산이 취득원가가 70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비 전체가 706억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상하게 금액을 크게 이렇게 매겨 가지고 자꾸 종종에다가 부담하도록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참 문제가 되는 게요. 706억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이거를 1,137억 1,137억에 대해서도 제가 좀 말씀을 보여 드릴게요. 사업비가 1,137억이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세전시식 골프장 개발 완료 보고서인데요. 이거를 보면 이 밑에 1,136억 9,800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9,800만이니까 1,137억이 들어갔는 것이다. 이렇게 사업비에 대해서 자꾸 부풀려가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말이에요. 세금을 뭐 골프장 중공시 종종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 약 100억, 중공할 당시에는 155억이 들어가야 된다. 또한 계약 종료 시점인 2050년까지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은 합산을 해서 보면은 금액이 67억이다. 67억하고 이거 합하면 얼마에요? 뭐 222억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종종이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억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706억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1,137억 또 세연의 법률고문에 부담금 검토해진 1,196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그러니까 골프장 개발 완료 보고서를 종종 집하에다가 설명하고 다녔습니다. 매각하기 위해서. 그 300억에 팔자 하면서 설명하고 다녔습니다. 세연의 법률고문이 부동산 민주주의 계약서 검토 이것도 아까 1,196억도 이게 검토의 근거가 된 겁니다. 전혀 신뢰할 수 없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담보보증 500억, 실제는 480억인데요. 금이 33년간 안 번화해 갚아 나가니까 일단 빼고 계산한 건데 480억을 빼고 계산하면 과세 표준을 643억의 세율을 이 법인세 세율을 22%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155억이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500억의 대출을 대해서도 어차피 세연이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종종에다가 종종의 소득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세연씨가 30년 매년 16.67억을 갚아 나가니까 그거를 종종에다가 전부 다 기부하는 거니까 너희들이 수입이 되는 거니까 거기에 뭐 수익세를 내라 법인세를 내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30년간 임대료도 30년간 3억 5천씩 내는 것이니까 이거 합계가 법인세가 소득세에 해당하는 67억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종종에 내라는 겁니다. 결국 합하면 법인세가 222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취득세가 실제로는 28억 2,400만 이런데 이거를 뭐 한 50억이 된다. 그러니까 합해서 272억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돈이 없으면 팔아라. 이런 식으로 급박하고 협박하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그걸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 480억 500억을 빼고 입금이 646억 송금이 뭐 3,350만 정도고 그러고 난 다음에 과세표진이 643억 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율을 22% 적용하고 그러면 법인세가 141억이 나오고 지방소득세가 14억이 나와서 155억 약 156억 정도 종중해서 부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세연시시 골프장 완료 보고서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1년부터 27년 이후까지 쭉 이게 50년도까지 전체 합산을 하면은 이것이 얼마냐 67억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67억을 합해하면은 222억이 된다. 이런 이야기 됩니다. 그래서 세연은 이러한 취득세와 법인세를 종중해서 내라는 것입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제8조에 보면은 이렇게 내용이 분명히 나옵니다.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임대차 기간 동안 계약하는 순간에 임대차 기간이 시작됩니다. 임대목적물에 보관되는 임대목적물이라는 토지 및 골프장 시설물을 임대목적물이 됩니다. 여기에 관련 제세공과금은 의리부담한다. 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적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발생하는 세금들이 취득세 등록세 법인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뭐 이런 것들인데 제가 이것을 아무리 생각해도 토지 및 시설물 관련 제세공과금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세연의 법률고분이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리 존중하고 생각을 해봐도 이것이 명확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취득세도 토지 및 시설물 관련 세금이 아닌가 아니 취득세가 토지 및 시설물이 없으면 취득세가 나올 수 있느냐 이거요. 당연히 관련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 않느냐 또 법인세도 이제 법인세도 소득세라고 하는데 토지 및 시설물 관련 세금이 아니냐 이거요. 아니 토지 및 시설물이 없으면 이런 법인세가 나올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방금 여기에 토지 및 시설물이 관련된 모든 세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억구해석을 그대로 직설적으로 그대로 하면은 직접적으로 하면은 모든 세금은 당연히 취득세니 등록세니 재산세니 부동세니 자기네들은 이거요. 재산세와 부동세만 자기가 내고 취득세, 등록세, 법인세 이거는 자기네 내는게 아니다. 이렇게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따져가 생각을 해봐도 말이 안 맞습니다. 모두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러한 어떤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관련성을 적용해서 하는 말인데 더 이상 어떻게 달리 말할 수 있느냐 세연의 법률고문 변호사가 말하는 내용을 아무리 존중하라고 해도 괴번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기만하고 억지 주장하고 완전히 아전인수께로 경강부여입니다. 어거지로 끌어다 붙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변호사 자질이 그 정도일까. 정말 저는 의아합니다. 허점이나 약간의 허점, 약점 이거 찾아내가지고 남을 공공에 빠트리는 그런 술수의 뛰어난 자로 이렇게 보입니다. 매각가격이요. 2020 240억으로 했다가 그 다음에는 금년에 작년에는 300억으로 했다가 그러면서 종종 각 지파이 돌아다니면 300억에 팔자고 확 돌아다니다가 이제 와서는 620억이에요. 천재가 개벡도 하지 않았는데 어찌 이렇게 마음대로 바뀌어지는 겁니까? 세연이 272억이라고 급박하고 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재연이 한소리가 이거예요. 세금 놓을 데는 없지 그러니까 팔아 이겁니다. 완전히 세연에서는 어용변호사를 고용하여 억지논료를 내쉬어가지고 종원들을 농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엄청난 압덕업자인가 정말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근거가 전부 다 증거가 있습니다. 낱낱이 그 증거로 남겨서 재판에 아마 사용할 것입니다. 이런 하나하나들이 전부 다 종중에는 커다란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거 설명하러 설명해러 돌아다니면서 종원들한테 전부 다 선동을 해가지고 종도 팔아야 된다 하면서 엄청난 위협에 빠지고 했습니다. 그런 책임을 다 져야 되죠. 이것이 자체에서 파악하고 말았다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여러 지파에 돌아다니면서 설명해를 가진 것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세뇌의 감사 보고서에서도 강가상각을 하고 있습니다. 30년 후에는 거의 모든 시설물이 효용가치가 거의 폐기물에 가깝게 됩니다. 또 어쩌면 말이요. 어쩌면 우리 종중에서 업종을 바꿔서 다른 수익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종중에서는 모든 기지서를 다 철거해야 되는 큰 부담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또 계약서에 500억 범위 내에서 골프장을 개발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계약서 제 10조에 공사비 및 사업비 조달 방안 이 내용을 한번 보면요. 의리 세연시시감대 의리 갑의 소유임대목적물을 이용하여 대중골프장 18홀 클럽하우스 기타 부속 건물 등 공사 내역서를 내역서에 표기된 시설물 일체를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요 공사비 및 사업비 조달하는 경우 대출 원금 500억을 한도로 한다. 딱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요. 11조에 가서는 설계 시국 및 총 공사비 사업비 일체 소유권 이전 시기 이거의 내용인데 이 어른 세연시시는 이 사건 대중골프장 18화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기존 인허가시에 제출된 설계도 인허가시에 제출된 설계변경 포함해서 설계도를 토대로 중등상품 이상으로 시공하기로 하고 중등상품 이상으로 골프장 중등상품 이상으로 시공하기로 하고 500억 대출 받는 것 내에서 하고 또 공사비 기타 사업에 포함해서 제출된 견적서를 기준으로 하되 이 견적서를 꼭 중등상품 이상으로 시공하라 실제 소유된 비용이 500억 미만인 경우에는 추후 정산에서 이를 임대기간 임대로 등에 반영하기로 하고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한 다음에 을은 대중골프장 18화로 및 시설을 일치해야되서 중공우 가보로 소위권을 이전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억 한도 내에서 이렇게 하고 설계된 어떤 제출된 견적서를 기준으로 해라. 또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는 500억이면 충분히 골프장을 개발하고 남는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을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억 원내치만 시설을 하지 왜 추가 시설을 하여 종중에 세금 부담을 하라고 이런 식으로 말하느냐 자신이 필요해서 추가 시설을 했으면 그것에 들어가는 일체 세금은 자신이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추가 시설물에 대한 물도 자기네가 필요한 시설을 해놓고 세금을 종중으로 내라고 이렇게 겁박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런 세금을 종중에 부담 시설을 추가 시설을 아예 못하게 해야 될 겁니다. 종중에 왜 그런 부담을 가지는 압니까? 자, 그리고 세뇌 법률고문의 부동산 임대자 계약서 검토서에서 보면요. 아주 뭐 부분적인 업구를 과대 확장하고 확대 과장하고 강조해서 전체 내용을 막 뒤집어 엎으려고 합니다. 약간의 어떤 애매한 어떤 점을 찾아내가지고 전체 맥락을 아예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맥락과 부분적인 약간의 애매한 점에 대해서 어느 것을 더 중시시할 것인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이런 것도 법률바들은 일반적으로 유권해석을 합니다. 유권해석을 하면은 임대 기간 동안 그러니까 유권해석이라는 이 개념은 국가기관이 공식적으로 하는 법률해석 공신력 어 뭐야 공권적 해석을 유권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판사들이 유권해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유권해석을 하면 임대 기간 동안 토지 및 골반시설물 관련 일체 세금은 제세공가금은 의리 부담한다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약간의 애매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기본치지와 기본 맥락에 맞게 해석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그 종토수호위원회에서 법무법인 해광 서민석 변호사님의 어떤 검토소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서 제가 들었는데 좀 그분께 좀 양해 말씀 드리는데요. 그 다 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법률행위의 해석에 있어 당사자가 표시한 문헌에 의하여 그 격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들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헌의 형식과 내용 또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총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합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판례가 있고요.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 계약의 임대차 기간이 2017년 6월 24일부터 2050년 6월 24일 이상 종중은 종중 앞으로 이 사건 골프장 및 시설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는 2050년 6월 20일까지 이 사건 골프장 및 시설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 종중에서 그 사이에는 사용하고 수익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 2050년 6월 20일까지 이 사건 골프장 및 시설물을 사용, 수익하는 주체는 3CC이다. 즉 이 사건 골프장 및 시설물 등기 명의자를 종중으로 해둔다 하더라도 이 골프장 및 시설물을 조성하여 사용, 수익하는 것은 종중이 아닌 서리시, 세연시시 이므로 만약 이 사건 골프장 시설물의 소유권 이전으로 인해 발생한 취득세 등이 위계약서 상 제세공과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종중은 사용, 수익도 하지 않는 골프장 및 시설물의 소유 명의만을 얻고자 수십억대의 취득세를 지불하게 됩니다. 이는 사회 정의와 행평의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이라 할 것인 바 위, 취득세 등은 당연히 골프장 및 시설물을 사용, 수익하는 서리시시가 세연시시가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형평의 이념에 맞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당시 계약자가 종중의 역적이어서 이렇게 허점을 만들어서 종중이 망하도록 해놨겠습니까? 그래서 245개 매각하시고 19개의 가격이었는데 종중이 부대해야 할 세금이 270개 계약을 했겠습니까? 임대만 받고 일체의 모든 세금을 의리 낸다고 생각하고 계약을 한 것입니다. 30년 사용하면 쓸만큼 썼고 효용가치가 제로에 접근합니다. 사용수익 기부자산의 매년 감각상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한번 보여 드렸잖아요. 그래서 영업권이고 사용수익 기부 영업권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사용수익 기부자산도 매년 이렇게 상각 누계에게 자꾸 매년 안분을 해서 이렇게 갚아 나갑니다. 706억이 된 것이 지금 700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분을 해서 이렇게 상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가상각을 하고 있고요. 수명이 다 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30년 사용하면 시설물은 폐기 처분해야 할 정도가 되는 겁니다. 자신들이 모든 시설물과 토목공사를 한 것을 원상 복귀를 시키고 나간다면 또 엄청난 돈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종중해서 운용할 수 있도록 몸만 나가는 조걸로 계약을 한 건데요. 만약 골프 현장을 다 철거하고 택지로 개발한다. 택지로 전환한다. 택지 개발로 전환한다. 모든 것은 다 소용없는 경우가 됩니다. 세금을 종중해서 내라는 것은 처음부터 기본적인 취지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엉뚱하게 덤터기를 씌어 종토를 갈치하라는 말도 안하는 구실에 불과다. 이렇게 못된 짓을 하니까 계약위반 20가지를 저질렀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철저히 계약해지 및 해제를 시켜야 할 것입니다. 법정 소송에 가면 저들은 아마 꼼짝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일관님께도 좀 전해 주십시오. 그분들께 전해야 협조를 얻어내고 종토를 지키고 총중을 바로 세울 수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핸드폰에 있는 일관님의 전화번호를 문자로 좀 보내주십시오. 저희 전화번호는 010-3402-0984입니다. 제가 바빠서 전화를 받지 못하고 문자로 주시기 바랍니다. 일관님의 명단을 보내주시면 이분들께 제가 한꺼번에 문자를 보낼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지금 현재 한 2600인데요. 지금 이제 총회가 끝났기 때문에 전책을 직격하면 한 4000명 이상 정도 명단이 만들어질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분들한테 이제 문자를 보내고 유튜브를 볼 수 있도록 하면 전체 양상이 상당히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연안이시 단톡방에 초대를 원하시면 지금 현재 한 300여명이 좀 넘는데요. 초대를 원하시면 문자로 주세요. 제가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볼 수 있고요. 의견을 올릴 수도 있고 자기가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의견과 종토소 영상을 보는 방법은 일단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여기에 돋보기에 있는데 이걸로 돋보기가 검색하는 겁니다. 여기에 터치를 하면은 바로 이렇게 검색 난이 생깁니다. 검색 난에다가 의견과 종토소 이 글자를 입력을 하고 그 밑에다가 여기에다가 이 돋보기 밑에 여기다 터치를 하면은 바로 이런 형태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이 나팔 곳에 터치를 하면은 바로 의견과 종토소 채널이 나옵니다. 이 채널에서 이 위에 보면 동영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동영상에 터치하면은 바로 여기 제가 지금까지 올린 영상물들이 쭉 됩니다. 쭉 쓸어 올리면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한 50 몇 개를 올렸는데요. 자 구독도 많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옆에 종에 눌러 구독 옆에다가 이렇게 종에 눌리면은 새 영상을 올릴 때마다 문자가 갑니다. 좋아요도 많이 좀 눌러 주시고요.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매체에 더 영상을 올리면서 전하게 될 겁니다. 자 다음 영상도 많은 시점입니다. 감사합니다.